안녕하세요. 요가강사 김태혜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동작은 하체 균형 감각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입니다. 세 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한 단계 한 단계 잘 따라오세요. 자, 첫 번째 저와 함께 배워볼 동작은 전사 자세입니다. 옆으로 돌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두 다리를 가볍게 모은 상태에서 양손도 위로 곧게 올려주세요. 이때 배꼽에 힘을 살짝 주시고, 왼다리부터 들을게요. 왼다리를 살짝 뒤로 보내주셔서 발끝을 바닥에 대세요. 이 상태에서도 흔들거리시면 유지를 해주시고, 더 가능하시면 상체를 반 정도만 숙일게요. 이때 상체가 숙이는 만큼 다리도 함께 올라오셔서 균형 감각을 지켜주시고요. 흔들거리시면 여기에서 유지하세요. 더 가능하시면 바다가 평행이 될 수 있도록 내려갑니다. 천천히 올라오면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게요. 오른발을 살짝 뒤로 멀리 보내주시고, 자, 내쉬는 숨에 가능하시면 살짝 바닥에서 떨어뜨려주세요. 더 가능하시면 손끝발끝을 멀리 보내주시면서 이어가세요.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편안하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. 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